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요즘 연말이라고 여기저기서 별거지같은것들 다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들 중에서도 거의 뭐 탑에 주라는 그런거 데리고 왔습니다 미친것같아 봅시다 제목 사랑하는 우리언니 신혼여행갈때 제가 따라갈 생각인데요 엄마가 어 이거 너 미쳤냐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아니 이게 왜 안된다는거죠? 나는 언니 사랑하거든요 원제 언니 신혼여행 따라가도 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언니가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요 제가 언니 신혼여행을 따라갈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절대로 안된다며 반대를 해서요 이게 정말 안좋은 생각인건지 진심으로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일단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랑 언니는요 아주 어릴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구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물론 나이차가 살짝 나니까 언니가 30중반이고 제가 29반이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동생인 저한테 양부도 많이 했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 때를 쓰거나 그런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다른 자매들보다 훨씬 더 가깝다고 스스로 자본을 합니다 특히 작은 고민이라도 생기면 부모님이 아니라 언니를 먼저 찾을 정도로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아끼고 또 챙겨주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핸드폰 단축번호 1번 당연히 언니구요 또 언니도 폰 단축번호 1번이 저에요 정말이지 이거는요 뭐 단순히 친구같은 자매라고 하기에도 부족하죠 서로를 위해 거의 모든걸 줄 수 있는 그래요 여하튼 저희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사이예요 정말입니다 물론 언니의 결혼이 확장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형부한테 단축번호 1번을 내줘야 했지만 그래도 언니가 미리 저한테 정말정말 미안하다며 저 상처받지 말라고 양해를 구했거든요 물론 정말 많이 섭섭했고 처음엔 절대 안된다고 했죠 나는 그런거 싫다 나 나중에 결혼해도 무조건 언니가 1번이야 이러면서 삶에서 처음으로 때를 써봤지만 꽁꽁아 결혼하면 어쩔 수가 없는거야 너도 지금은 이러지만 훗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언니의 이 마음을 이해할거야 이런 언니의 설득 그리고 부모님들도 같이 가세를 하는 바람에 너무나 슬프고 아쉽지만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던거구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건 다른 뜻이 있는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가 그만큼 가깝고 서로에게 특별한 사이라는걸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밝히는 겁니다 저 혼자 때를 쓰는게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이제 언니의 결혼식 문제인데 그래도 언니가 정말 고맙게도 저를 특별 대접해줘서 식에서 자리도 단이랑 제일 가깝게 앉게 해준다 했구요 또 언니가 먼저 저한테 그날 흰옷이 입고 싶으면 마음 편히 입고 가도 된다고 말을 해줬어요 왜? 나는 언니의 친동생이고 누구보다 특별하니까 돋보이라고 말이죠 제 마음을 잘 알아준거에요 게다가 사진사한테도 미리 알아서 얘기해두겠다면서 언니 바로 옆에서 사진 찍어도 된다고 했어요 물론 부모님도 저희들 자매가 어떤 사이인지 잘 아시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던가 해라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신혼여행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저는 솔직히 언니 신혼여행도 따라가고 싶거든요 아니 저희 자매한테는 이게 당연한거라고 봐요 물론 저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제가 되는걸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일단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살짝 곤란해하면서 형부한테 먼저 의사를 물어보라고 하길래 알았다 하고 물어봤는데 형부는 뭐 당연히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자 언니도 마찬가지 전 그러고 싶으면 따라와도 되긴 하지만 그 대신 방은 무조건 따로 쓰고 버스 같은거 이용할 때 예를 들어 2인용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 자신은 형부랑 같이 앉게 해달라고 그 부분만 잘 따라준다면 뭐 같이 가도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언니 결혼했으니까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전혀 생각도 못했던 저희 부모님이 태클을 걸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따라갈 데가 없어가지고 언니 신혼여행을 따라가냐 절대 말도 안된다 이러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허락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세요 아빠도 아빠지만 엄마가 진짜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아니 너가 언니 신혼 혼인신고 종이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혼시킬 생각이냐 그런거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마라 등등등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저도 화가 나니까 싸우고 그랬는데요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말이 안되는 행동이에요? 나 언니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아빠도 그래요 비록 엄마만큼 격렬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대는 똑같아요 아이고 꼼꼼아 그렇게 여행이 가고 싶으면 그 너가 언니 여행기간 동안 우리가 더 좋은 데 같이 가자 어? 네가 사달라는 거 해달라는 거 아빠가 전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엄마랑 아빠랑 우리 셋이 다른 데 가자 이러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언니 신혼여행 따라가는 동생이 정말 나쁜 거예요? 아니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왜 엄마 아빠가 이러는 거냐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싶어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형부 제 눈치 보면서 억지로 허락한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물어봤을 때 아무 망설임 없이 허허허 헤맑게 웃으며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삼자인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니까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짜증이 난다 이거예요 아니 이걸 제가 정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생애 단 한 번뿐인 우리 언니의 신혼여행인데 그래서 동생이 제가 꼭 따라가고 싶다 이건데 이게 정말 안 되는 거냐고요? 댓글 1번 세상 별 미친 거지 같은 걸 다 보네 예은병 아 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힘들어요 2번 엄마 말처럼 언니 이혼시킬 거 아니면 적당히 해라 아니 니네 형부가 정말 좋아서 괜찮다고 했겠냐? 이거 저작이지? 주작이지? 이런 뇌 없는 년이 진짜 있으려고? 절대 없어 댓글 1번 이게 과연 주작일까요? 현실은 훨씬 더 거지 같을 것 같은데 2번 그래 처제인 너도 따라가고 형부 동생인 신우이나 시동생 되는 사람도 같이 가면 되겠네 단체로 그리고 너 네 언니랑 같이 앉아가고 형부는 형부 동생이랑 같이 앉아가고 방도 그래 너는 언니랑 쓰고 형부는 형부 동생이랑 같이 자면 되겠네 맞지? 네 년이 정령 제정신이냐? 거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따라가? 뭐? 신혼여행을 동생이 따라간다고? 반대로 네 언니 신우이나 시동생이 동행한다고 했어봐 바로 입에 개그품 물고 타혼한다고 난리 났을 거다 자작이 아니라면 진짜 너 병원 가라 진심 부탁이니까 이거 빈말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래요 본인이 정말로 순수하고 퓨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부류들이죠 2번 이게 주작이 아니라면 뇌가 마탱이 간 게 확실하죠 만약 시동생이나 신우이가 거길 따라간다고 했으면 여기 댓글들 당장 파혼하라고 지랄 났을 거라고 4번 너도 미쳤지만 니네 언니도 그래 절대로 결혼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너 솔직히 말해봐 신혼여행 이거는 당연히 같이 가야 하는 거고 나중에 신혼집 비밀번호도 당연히 네가 알아야 되고 또 너무나 당연히 네 집처럼 아무 때나 가고 싶지 아니 그렇게 할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잘 들어 당장 언니를 설득해 절대 결혼하지 말고 너랑 둘이 살자고 해라 평생 동안 이렇게 해야 니들도 행복한 거고 또 다른 불쌍한 여러 사람들 살리는 거니까 알겠냐? 5번 이건 너도 문제지만 내가 봤을 때 네 언니가 훨씬 더 심각해 아니 미친 이딴 거 단칼에 잘라야지 이게 뭔 지랄이야 도대체 어? 5번 100% 주작이네 요즘 단축번호를 누가 써요? 내 댓글 뭐? 이게 뭔 소리? 나 플립 온대 단축번호 맨날 쓰는데요 6번 네가 그 지랄을 하면 니네 언니 시댁에 책 잡혀서 두고두고 말 나오고 고통만 받을 텐데 이걸 모르네 어린 애도 아니고 제발 철 좀 들어요 신혼여행에 만약에 신호기가 따라간다고 하면 좋겠어요? 미쳤다 싶죠? 맞아요 너 진짜 미친 거예요 제발 눈치 좀 챙기고 낄낄빠빠는 하고 삽시다 사람이잖아 지성인 아니 니가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뭐 잠잘 때도 중간에 낑겨서 자게? 8번 야 눈치 졸라 없네 이런 게 사회생활은 가능할까? 헐 무섭다 9번 니마 이건 무조건 니네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시스터 컴플렉스가 있을 만큼 언니랑 돈도 캤고 언니 결혼식 언니가 흰색 슬랙스에 블라우스 사줘서 그거 입고 갔어요 신부 가족인 거 티 팍팍 내야 된다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은 진짜 아니죠 이거는 반대로 니네 언니가 먼저 같이 가자 했어도 단칼에 자르고 안 가는 그게 정상입니다 님 솔직히 말해봐요 지능장애 있죠? 그런 게 아니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 아니면 뭐 정신병 같은 게 있는 건가? 저 지금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님이 딱 이런 수준이라고요 미절이라고 11번 야 거기 따라갈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병원을 가라 너 내가 봤을 때 많이 아프다 12번 아 그래 이제 알겠다 있으니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아는 언니랑 형부가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아휴 이래서 아픈 가족이 있을 때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13번 야 이거 이거 나중에 같이 살자고 신혼집에도 쳐들어갈 기세네 이 정신 나간 년이 야 그러다 니네 언니 진짜 이혼 나간다 헐 얘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아니 그래 그냥 따라간 김에 잠도 셋이 같이 자고 그래라 아우 별 거지 같은 씨 이제 보니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그냥 몸에 붙어있는 곰팡이 같은 존재였네 깔깔깔깔깔깔깔깔 예전에 무엇이든 물어보사래 엄마 껌딱지 나온거 딸내미가 20살인가 21살인가 아무튼 성인인데 완전 어린 애기처럼 엄마 옆에 붙어있는거야 잠도 엄마랑 자야되고 엄마가 어디 외출을 해도 무조건 따라가야되고 엄마 계모임 동창모임 어디든 무조건 따라간답니다 만약에 엄마가 몰래 나가면 엄마 주변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한대요 번호로 다 안듭니다 전화하고 난리 나고 그러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될 상황이라도 5분 10분 만에 전화하고 계속 전화하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너무 좋다 이건데 예 같아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해맞게 웃는데 소름 끼치더라구 얼굴도 이쁘장한 애가 그러니까 더 무섭더라구요 진짜 지 뜯어낼 수도 없고 말이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도 주작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